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방송 송출 서비스, 반도체 부품 소재, 골프장 운영 KX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0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16%, 비용의 증가율은 1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계단형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9.2%, 단기순이익률은 16.6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단기순이익률은 다소 편차가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주요 비용으로는 원재료 및 급여,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%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5%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물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은 충분히 창출하고 있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 유동 비율은 8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현금이며,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금의 규모는 현금과 비슷하며,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한 원율은 0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은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, 자사 주매입은 한 차례 29억원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. 이상 KX였습니다.